10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환란 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오면 아주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적은 소유, 다른 하나는 풍부함 소유가 적은 것, 풍부한 것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 1번이죠 적게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 대대로 자주 우리의 관심 1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 의인 의인, 악인 하나님의 관심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가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가는가 악인의 길 무엇이 먼저일까요? 적은 소유냐 풍성함이냐 이것이 더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을 가느냐 싫어하시는 길을 가느냐 이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먼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환란 때 기근의 날 이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환란 때나 기근의 날 때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풍족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겠죠 오늘 메시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냥 16절 그대로 메시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아멘 적은 소유냐 풍부함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느냐 싫어하는 길을 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붙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나를 붙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붙들면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가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